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 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통의 시간 33번째로 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어 질문들도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디를 딱 집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라고 설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설 그 전기안전관리자가 담당해야 되는 설비들이 그 아이템 그 건축물별로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플랜트별로 생산물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일이 이제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너무 다양하고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이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이제 들어간 데 선입만 걸어 놓고 전기설비를 못 보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고 그 다음에 진짜 뭐 그 전기설비를 이게 좀 알고 싶은데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제 이게 다양한 거예요 질문들이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올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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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실 첫 면담을 했어요 처음 면담을 했고 면담을 했고 이제 그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하고 있고 저도 전기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보는 포커스 들이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는 이제 좀 중심을 잡기 위해 이제 또 먼 데서 이렇게 내려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직무고시를 지켜야 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있죠 2014년도인가 14년도인가 이제 고시를 해 가지고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거기에 나눠 놨고 못해 못해 못할 경우는 일손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는 대행업체에 맡기기라 맡기기라도 해서 이제 뭐야 전기안전관리자 그 직무고시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에요 이거 안하고서 예를 들어서 뭐 설비 사고가 나 설비 사고가 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근데 지금도 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한 말이 많아요 사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 고시기 때문에 이제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해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를 만든 이유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큰 틀은 그거에요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이제 그 선임은 돼 있는데 다 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엄한 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협회나 이제 공무원들이 산자부나 이런 데서 이제 국토부 산자부에서 돌아다니면서 협회랑 전기기술인협회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는 없고 그 다른데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양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강제성을 부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만든게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거든요 이게 사고가 안나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적에 이런 점검 업무들이나 이런 이제 측정값들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경영층에 이제 오너 오너한테 이제 보고를 해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요 그거를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한테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감전이나 이제 재해 발생 때 재해 발생 때 발생을 예상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요 그거를 서류에 남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 책임을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은 선인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도 여러 번 받았어요 소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선임이라는게 대표성을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 사고에 전기 사고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 사고에 대해서 가스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면은 주변에 이제 선인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해보고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일단 저기 그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보고한 흔적들을 남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고시에 대해서 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고시를 일단 기본 틀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전실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일일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절차나 그 다음에 접근 표시 안전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지 같은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판넬 이제 스위치기와 판넬의 싱글라인이나 조작 절차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전기는 정전이 되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복전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교육이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그게 정기안전관리자가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넬이나 이런데 조작 절차 그 조작 절차를 표시해 놓고 그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놓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이제 기본 틀은 그렇다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고시에 있는 내용들도 일지로 이제 뭐야 이제 적어 놔야 되는 거고 트렌드 분석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건물 중공 전에 건물 중공 전에 이제 사용전 검사를 이제 법정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법정 검사를 받게 되면은 최종 받게 되는 날 이제 그 사용전 검사 합격 필증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설비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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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가 되는지 저항 값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아니면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설비의 이상 유무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예 그리고 절연류도 우리가 뭐 요즘은 그 유증가스 분석 설비가 이제 변압기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안 들어가 있는 설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드레인 에서 밸브를 열어서 유류 그 유증가스에 대한 분석을 분기별로 하든 뭐 반기별로 하든 해 가지고 그 값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세틀린 가스냐 아세틀린 가스나 뭐 이런 가스들이 이제 더 추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변압기에 절연률을 바꿔야 된다던가 아니면 부분방전이나 국부 과일이 있는 그 열화상을 찍어 가지고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팩트를 말씀드린다면은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양해진다는 거에요 조그마한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소장으로 해서 진짜 뭐 뭐 저기 뭐야 뭐 소방설비서부터 정기설비까지도 다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소장으로서 그 다음에 뭐 정 그 뭐야 정기안전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에요 세대별로 우리가 정기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기요금 계산서도 이게 발행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비들을 또 고칠 수도 있어요 뭐 도 그 문에 있는 도와나 아니면 센서류 이런 것도 저기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정기 일만 하는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팩트에요 거의 많은 사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국한적으로 해서만 난 정기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또 이게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또 퇴직이나 다른 퇴직이 아니라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에요 자기가 실력이 되지 않으면 정기안전관리자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고쳐봤어요 맨날 펜때만 돌린 사람들이 정기안전관리자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기안전관리자는 등도 교체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콘센트 작업 할 때도 있고 공조기에 그 모터가 그 모터가 고장 났으면 업체를 부르는게 아니라 모터를 사와서 경비를 절감하게 해서 모터를 사와서 그 동일 모터를 가지고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냉난반 설비도 운 나쁘면 또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냉난반 건물이 커지면 기계실에 기계실이 있는 데서는 기계 담당자들이 이제 기계 설비들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조그만 데는 이제 그런 것 이제 기계 설비들을 정기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정기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일도 생겨요 실제 뭐 반장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장이나 근데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기안전관리자가 뭐 다 해야 되지 뭐 그죠 그래서 그 정기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일단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직무고시만큼은 챙겨라 저는 직무고시만큼은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걸 다 하냐 다 해야 되나 할 적에는 뭐 교대 근무자들이 있으면 교대 근무자들한테 점검할 수 있게끔 일을 내려 주면 되는 거고 안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그런거에요 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에요 아마 지금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됩니다 일단은 법으로 고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의 시간 33번째 그 정기안전관리자는 정기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직무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고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직무고시 치면은 직무고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 법률정보에 들어가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